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는 버려진 페트병을 활용해 만들어진 옷입니다. 페트병으로 만든 옷은 어떨까 싶었는데 입어보니 착용감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옷을 입고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의미를 알리는 고고 챌린지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 나은 녹색미래를 위해 현재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주고 계신데요. 석유로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완전히 분해되는 플라스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 플라스틱은 화학산업의 소재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것을 식물, 미생물 등의 친환경 자원을 이용하여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이 화학산업에 접목된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엄청난 플라스틱 배출로 인한 환경문제의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더욱더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는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은 거절하고, 다회용품은 사용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습니다. 녹색 미래를 위한 고우고 챌린지에 여러분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